시아버지를 팔려던 며느리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강시성을 가진 총각이 나이 많은 아버지를 모시며 살고 있었습니다. 강총각은 장가들 나이가 되자 이웃마을 장서방 내 셋째 딸을 아내로 맞았어요. 결혼한 지 1년 동안은 강서방과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지 며느리가 본색을 드러냈어요. 시아버지를 시도 때도 없이 구박하는 것이었습니다. 늙어서 일도 못하는 주제에 밥만 축내고 있으니 내가 못살아 못살아 이렇게 시아버지를 구박하면서 밥도 잘 안 해주고 옷도 잘 안 갈아입혀주니 아들 강서방이 보기에도 참 민망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병이나 자리에 누워서 끙끙하고 아르면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구박했습니다. 그리고 병이 다 나아서 돌아다니면 병이 다 나았으면 마당도 쓸고 밭에 나가 김도 메야지 빈둥빈둥 놀기만 하면 어떡해요? 하면서 구박했습니다. 어쩌다가 애가 울면 아니 이렇게 바쁜데 애 하나도 못 봐준단 말이에요? 하면서 구박했지요. 비가 주룩주룩 내리면 비가 오면 멍석이라도 걷어야지요. 멀뚱멀뚱 보고만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멍석에 깨를 말리는 거 안 보여요? 하고 구박했지요. 이렇게 구박받는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대로 심통이 났습니다. 며느라기야, 나도 네가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해주고 싶다. 하지만 내가 나이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게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 어쩌겠니? 내 마음도 참 편치 않구나. 내 몸이 어떻다는 걸. 너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그동안 나도 참을 만큼 참았다. 어디 내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시아버지는 일부러 며느리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며느리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러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는 날마다 싸우는 게 일이었어요. 아들 강서방이 가만히 보니 참 기가 막혔습니다. 이거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겠어. 그렇다고 나까지 끼어들어 싸울 수도 없고. 아무튼 어떻게든 해봐야지. 강서방은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좋은 깨를 생각해내고는 무릎을 탁 쳤어요. 옳지. 내일이 장날이지.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다음날 강서방은 아침을 일찌감치 먹고 닷새 만에 한 번씩 서는 장으로 갔습니다. 장에 갔다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온 강서방이 말했어요. 여보, 오늘 장에 가서 별일을 다 봤구먼. 바느질하다가 그 소리를 듣고 며느리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하던 바느질을 멈춘 며느리는 궁금해서 무슨 일인데요?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강서방이 대답했습니다. 아, 글쎄. 장에 가니까 어떤 젊은 부부가 고래고래 소리를 치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보동보동하게 살찐 늙은 제 아버지를 판다지 뭐요. 내가 얼마에 파느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천냥이래. 그거 너무 비싼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다른 장에서는 천오백냥에 판다고 하질 않겠소? 그래서요? 할아버지를 사는데 값이 천오백냥이고 적게 받아도 천냥 아니요. 그런데요? 그런데요라니. 잘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도 살만 보동보동 쪘다면 다음 장에 내다 팔아서 부자가 될 텐데 저리 비쩍 말랐으니 내다 팔 재간이 없잖소. 강서방은 혀를 찼습니다. 에이, 쓸데없는 소리 말아요. 팔십 먹은 할아버지를 누가 산대요? 아니야. 오늘도 보동보동 살찐 할아버지가 두 분이나 팔리는 걸 내가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이오. 한 할아버지 몸값이 천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할아버지는 입담이 좋아서 천냥에다 오백냥을 더 붙였는데 대뜸 값을 치르고 사갔단 말이오. 그게 어디 적은 돈이오? 강서방이 그럴듯하게 말을 떠버리니까 며느리는 그만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그럼, 여보, 왜? 우리 아버님도 살만 포동포동 찌면 팔긴 팔 건가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천냥이면 우리는 부자가 되는데 그걸 왜 마다하겠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살이 찐대요? 어떡하긴 어떡해요. 대우 잘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잘 차려드리면 포동포동 살찌지. 그렇게 하면 아버님이 정말 포동포동 살찌일까요? 그렇고 말고, 참,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라니요? 그게 뭔데요? 그건 마음을 편케 해드려야 한다는 거요. 지금처럼 아버님을 구박한다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해드려도 마음이 편치 않아서 오히려 지금보다 살이 더 빠질지 모를 일이오. 그러니 아버님을 구박하지 말고 마음 편케 모셔야 하오. 여보, 그렇게 할 수 있겠소? 그럼요. 그렇게 해야지요. 강서방 말의 며느리는 무슨 새로운 각오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천오백냥 아니 적어도 천냥을 벌 수가 있소. 적어도 천냥인데 그게 어디 애 이름이오? 여보, 당신만 잘해준다면 우리는 들림없이 부자가 될 수 있을 거요. 며느리는 당장 그날부터 있는 정성 없는 정성을 다 쏟아서 시아버지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전에는 걸핏하면 구박만 하더니 이제는 음식도 정성껏 만들어주고 옷도 깨끗하게 빨아서 입혀주었어요. 그래, 살이 포동포동 찌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을 편케 해주는 게 최고라고 했지. 이렇게 생각한 며느리는 며느리는 추우면 춥지 않느냐 더우면 덥지 않느냐 일 좀 하려면 그만두고 쉬시라 하면서 무척 대우를 잘했습니다. 참 세상이 변해도 이렇게 변할 수 없을 게야 이거 며느라기가 어찌 된 일일까 시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참 별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잘해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분이 좋으니 시아버지도 며느리에게 잘해주었습니다. 전 같으면 며느리가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할 텐데 기분이 좋으니까 며느리 하는 일도 도와주고 손자들도 더 잘 봐주었지요. 그러니까 며느리도 기분이 좋아서 점점 더 시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잘해주다가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정이 듬뿍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보고 아들 강서방은 그래 이젠 됐다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녁을 다 먹고 상을 치운 며느리가 방에 들어오자 강서방이 말했어요. 비쩍 말랐던 우리 아버님이 당신 덕에 살이 보동보동 찌셨소. 내일이 장이 서는 날이오. 여보 내일 우리 함께 모시고 장에 나가 아버님을 팝시다. 강서방의 말을 들은 며느리가 펄쩍 뛰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을 장에 내다 판다고요? 그럼 쓸데없는 소리 다시 나지 마세요. 우리가 모시고 잘 살아야지요. 그동안의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정이 듬뿍 들었구먼. 아들 강서방은 속으로 기분 좋게 웃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며느리도 시아버지도 서로 나쁜 버릇을 고치고 오순도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이야기로 효도한 아들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아들이 나이가 많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워낙 나이가 많아서 귀도 어둡고 눈도 어두워 다니지도 못했지요. 그래서 밖에 나갈 수 없어 주로 방에서만 지냈습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저 할머니 망령 든 거 아니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제엔 할머니가 손자를 보고 아들이라고 바득바득 우겼다는데 그렇다면 망령이 드셨구먼 하고 수긍거렸습니다. 아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버럭 화를 냈지요. 우리 어머니가 망령이 드셨다니 그런 소리 마슈. 나이를 많이 잡수셔서 몸이 정같지 않을 뿐이지. 정신은 말장하시다구요. 또다시 어떤 소리 하면 늘 가만 놔두지 않을 거요? 아들은 늘 어머니를 편하게 잘 모셨습니다.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가 눈곱도 닦아주고 흐트러진 머리도 매만져 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장터에 갔었어요. 쌀값은 얼마고 자반 한 손에는 얼마 했습니다. 무와 배추값이 많이 올랐더라구요. 하지만 콩나물값은 내렸답니다. 하기야 콩나물값이 내려야 얼마나 많이 내렸겠어요? 하지만 우리 같은 처지에는 값이 내린 물건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고 아들이 물으면 어머니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아들이 다시 바깥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장날엔 무명 한필에 얼마 있는데 값이 좀 올랐구요. 배는 한필에 얼마 있는데 찬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그런지 값이 많이 내렸어요. 사과 한 자개는 얼마 했어요. 오늘 나온 연시하고 대추는 유난히 통통하더라구요. 그래서 대추보다 연한 연시감을 사왔어요.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들이 큰 소리로 시장 모습을 알려주면 어머니는 빙글에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시장에서 사온 말랑말랑한 연시를 오물놈을 씹어 먹으면서 응 하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논이나 밭을 다녀와서도 곧바로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 응 모든 꼴 논은 벼가 벌써 여물었어요. 며칠 있으면 뵐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두렁이 심은 검정콩은 오늘 걷어들였어요. 어머니 오늘 저녁에 그 검정콩을 넣고 저녁밥을 지을 테니 이따가 맛 좀 보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뽑아서 말린 깨들 말이에요. 그것들은 한 사흘 후에나 털어야겠어요. 요즘은 날씨가 좋아서 금방 마를 거예요. 어머니 그렇죠? 그러면 어머니는 응 하고 대답하고 고개까지 끄덕끄덕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밭에 갔었어요. 늙은 호박을 서른 통이나 땄지요. 어머니 늙은 호박으로 내일 어머니 좋아하시는 호박덕 해드린대요. 하나를 가져왔어요. 한번 만져보세요. 오늘 딴 것 가운데 가장 잘생긴 호박이에요. 아들은 어머니 손을 끌어와 늙은 호박을 만지게 했습니다. 어머니 어때요? 예쁘죠? 아들은 말 돌아가는 소식도 또 이야기로 풀어서 알려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노랑이 강부자 어른이 사위를 본대요. 우락부락한 밤골 이첨지 어른 셋째 아들이래요. 그래서 잔치에 쓰려고 돼지를 잡는답니다. 어머미 갔으니까 얻어올 거예요. 그런데 이첨지 어른 셋째 아들은 우락부락한 아버지와는 닮은 데가 하나도 없대요. 키도 크고 날씬하고 인물도 환하대요. 성격도 무척 좋다고 하네요. 강부자 어른 셋째 아가씨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마을에서는 하늘님이 정해준 한 쌍이라고 소문이 쫙 깔렸답니다. 응 아들은 말 돌아가는 소식뿐만 아니고 이웃집 소식도 어머니한테 이야기로 들려주었습니다. 어머니 옆집 이서방네 막내가 어젯밤에 오줌을 쌌대요. 벼랑에서 뚝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네요. 음 꿈의 낭떠러지에서 떨어졌으면 그 녀석 키가 제법 크겠는걸. 키야 지금도 큰데요 뭐. 하여튼 그 키 말고 벌로 키지라는 키를 쓰고 소금을 얻으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소금도 주고 꿀밤도 한 대 먹여서 보냈지요. 안 아프게 때렸어요. 저 어릴 때 생각이 나서 말이에요. 이서방네 막내를 보내고 혼자 얼마나 웃었는지. 어머니도 아들의 어렸을 때의 모습을 생각하는지 빙글에 웃었습니다. 아들은 아내에게도 아이들에게도 할머니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라고 했어요. 할머니 오늘 우리 소 누렁이랑 정서방 아저씨네 소랑 싸움을 했어요. 점심 먹고 누렁이를 끌고 앞골로 풀을 먹이러 갔거든요. 그런데 정서방 아저씨가 소를 끌고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쯤 풀을 뜯어먹던 아저씨네 소가 괜히 우리 누렁이를 불로 툭툭 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싸움이 시작되었지요. 아저씨네 소가 우리 누렁이를 깔봤나 봐요. 몇 번을 참던 누렁이가 음메 하고 한 번 소리치더니 본격적으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런데 싱겁게도 단 한 판에 끝났지요. 우리 누렁이가 이겼어요. 무릎을 꿇은 아저씨네 소는 겁을 잔뜩 먹고는 풀도 더 안 먹고 도망치더라고요. 손자가 들려주는 이야기에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리고 남을 캐던 옛날을 생각했어요. 어머니 간장을 다리려는데 아궁이의 불질은 얼마나 뜨겁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다려야 해요? 장을 다린다고? 어머니 금년에는 된장을 어느 독에 담을까요? 작년에 담근 묵은 된장이 든 독이 있기는 한데요. 어머미 알아서 담아 어머니 그럼 어려우시지만 내일 뒷곁에 나와서 봐주세요. 아들 부부는 어머니에게 뻔한 일도 일일이 묻고 일일이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망령든 게 아니고 나이 많지 않은 저 사람들이 망령든 게야. 누가 아니래나 참 한심한 노릇일세 그려.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흉을 보면 아들은 점잖게 타일러 씁니다. 이 사람들아 당신들이 흉 본다고 자식 노릇 그만둘 줄 아나? 뒤에서 남 흉 보지 말고 어서 가서 자네들 어르신네나 잘 돌봐드려 나이 들어 세상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니 얼마나 답답하시겠나 나는 세상 구경시켜드릴 형편이 못돼서 입으로라도 세상 돌아가는 걸 알려드리는 걸세. 이 사람들아 어여가서 자네들도 한번 해보게 무척 좋아하실 걸세. 마을 사람들은 그제야 효자의 깊은 뜻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끄덕 했습니다. 그런 뒤 그 마을은 효자 마을이 되어 다른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답니다. 목에 방울 단 나귀 옛날 옛적 어느 마을에 홍시 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홍총각은 나이 많은 어머니를 지극 정성으로 모시고 있었어요. 저런 효자는 또 없을 거야. 그럼 나도 저런 아들 하나 있으면 소원이 없겠네. 누가 아니래. 난 아들이 다섯씩이나 있지만 다 합쳐도 홍총각 하나만도 못하니 마을 사람들은 홍총각의 효성을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홍총각의 나이 많은 어머니가 이름도 알 수 없는 병으로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홍총각은 좋다는 약은 다 구해 써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도 다녀갔지만 모두들 고개만 절레절레 흔들고 말았어요. 펑펑 내린 하얀 눈이 소복소복 쌓인 어느 추운 겨울날 며칠째 죽도 제대로 먹지 못하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얘야 잉어가 먹고 싶구나. 알았어요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얼른 강에 가서 잡아올게요. 홍총각은 도끼와 낚싯대와 망태기를 챙겨 얼른 집을 나섰습니다. 홍총각은 발자국 소리를 내면서 하얀 눈밭을 걷고 또 걸었어요. 그렇게 몇십 리 길을 걷고 또 걸은 홍총각이 드디어 강가에 다다랐습니다. 강물은 두껍게 꽁꽁 얼어있었어요. 홍총각은 꽁꽁 언 귀도 코도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바람이 쌩쌩 불자 귀도 코도 찡찡 거렸고 눈에서는 눈물까지 찔끔찔끔 났습니다. 이런 추위쯤은 문제없어 꾹 참고 빨랑 잉어를 잡아서 어머니께 푹 고와드려야 해. 이런 생각을 하자 홍총각 가슴에 후끈후끈 열이 퍼져서 꽁꽁 언 몸이 스르르 녹았습니다. 홍총각은 미끌미끌한 얼음판을 조심조심 걸어갔어요. 그러면서 도끼자루로 얼음을 콩콩 치며 물이 깊은 데를 찾았습니다. 여기가 좋겠어. 홍총각은 꽁꽁 언 얼음을 도끼로 쿵쿵 쳐서 구멍을 냈어요. 꽁꽁 언 손을 입김으로 녹이고는 낚시대를 집어들고 얼음구멍 속 강물에 들이오려고 할 때 였습니다. 갑자기 강물을 타고 올라온 커다란 잉어가 얼음구멍 속에서 휙 뛰어올랐습니다. 그러고는 얼음판에서 펄떡펄떡 뛰었지요. 어라 잉어네 이렇게 잉어를 쉽게 잡다니 홍총각은 잉어를 망태기에 담아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는 가마솥에 넣고 푹 고아 그릇에 담아서 어머니에게 들고 갔지요. 어머니는 꼬박 사흘 동안 푹 고운 잉어를 먹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이었어요.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홍총각이 잠에서 깨웠습니다. 살펴보니 어머니가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고 있었어요. 아니 어머니 그래 네가 푹 고아준 잉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젠 병이 싹 나은 것 같구나. 기운이 펄펄 나고 말이야. 다 내 덕 이다. 오늘 아침은 내가 지을 거다. 어머니가 병이 나 훌훌 털고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홍총각은 너무 기뻐서 어머니를 잡고 울었어요. 어머니와 홍총각은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몇 년 뒤에 어머니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살만큼 살다가 돌아가셨지만 홍총각은 어머니가 곁에 없으니 마냥 슬프기만 했습니다. 홍총각은 어머니의 무덤 앞에서 울고 또 울었어요. 홍총각은 어머니 무덤 옆에 작은 움막 을 짓고 살았습니다. 옛날의 효자들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 무덤 옆에 움막 운막 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부모님 무덤을 돌보았지요. 이 운막 을 여막 이라 하고 그렇게 무덤을 돌보는 일을 심요 라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었습니다. 어흥 어 호랑이다 호랑이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있는 홍총각 에게 말 했습니다. 무서워 말게 홍총각 난 자네를 쭉 지켜보고 있었다네. 그러면서 자네 효성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 나도 자네처럼 우리 부모님께 효도했다면 그렇게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을 텐데. 여보게 이제 난 우리 부모님 무덤을 찾을 수도 없다네. 그러니 홍총각 나도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네 어머니 무덤을 돌보겠네. 고맙습니다. 호랑이 아저씨 고마운 건 바로 날세 이렇게 해서 홍총각은 호랑이와 함께 시묘를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시묘를 시작한지 벌써 3년이 되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홍총각은 언제나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처럼 말하고 행동을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나무를 나귀등에 한 짐에서 장에 갔는데 점심때가 지나기도 전에 다 팔았답니다. 그래서 어머니 좋아하시는 찹쌀떡을 사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의원님도 그러셨어요. 음식을 즐거운 마음으로 맛있게 먹는 게 보약을 먹는 것보다 낫다구요. 어머니 올해는 풍년이 들었어요. 어머니 햅쌀로 밥을 했어요. 뜸들이다가 맛을 봤는데 참 맛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드세요. 밥을 먹을 때는 언제나 어머니 목까지 함께 차렸습니다. 이렇게 홍총각의 효도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홍총각은 아침 일찍 낙위에 나무를 한 짐 싣고 장에 나가 나무를 팔았습니다. 그러고는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나귀 등이 가득 싣고 고갯길을 넘어 내려오는데 갑자기 도둑들이 나타났어요. 꼼짝마 가진 거 다 내놔. 수염이 덥수룩한 도둑 두목이 소리쳤습니다. 아이쿠 이를 어쩌나 가진 걸 모두 다 뺏기게 되었네. 홍총각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갑자기 산신령이 나타났습니다. 그러고는 그분은 하늘이 내신 효자시다. 그분에게 손을 댔다가는 너희 목숨도 무사하지 못할 게다. 하고 말했습니다. 홍총각도 도둑들도 모두 깜짝 놀랐지요. 알았습니다요. 효자님 몸에는 손끝 하나 안 되겠습니다요. 두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이 스르르 사라졌어요. 도둑들은 홍총각 앞에 엎드려 손을 싹싹 비비며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앞으로는 낙위목에 방울을 달고 다니십시오. 그러면 그 방울 소리를 듣고 저희가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부터 홍총각은 딸랑딸랑 하고 소리를 내는 방울을 낙위목에 달고 다녔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도둑을 피하려고 너도 나도 낙위목에 방울을 달고 다녔습니다. 딸랑딸랑 멀리 산속에서 방울 소리를 듣고 두목이 부하 도둑들에게 말했답니다. 우리 효자님 요새 장사가 잘 되나봐 하루에도 몇 번씩 고객길을 넘어 다니시니 말이야 하고 말입니다. 김총각과 까마귀 옛날 옛적 깊은 산골 어느 마을에 효성이 지극한 김시성을 가진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이라 김총각은 산에서 나무를 베어 장에 내다 팔아 살림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김총각은 날마다 부지런히 나무를 냈습니다. 그러고는 장에 내다 팔아서 양식을 마련할 돈을 만들었지요.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어서오슈 김총각 또 오셨구려. 내 아주머니 싱싱한 생선 한 마리 주세요. 알겠수. 잠깐만 기다리슈. 내 잘 다듬어드리리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 고맙긴 김총각이 효자란 얘긴 들어서 알고 있다오. 그런 김총각이 우리 집을 단골로 삼아 주었으니 내가 오히려 고맙지. 김총각은 장에서 돌아올 때면 늘 잊지 않고 부모님 밥상에 올릴 생선을 생선을 한 마리씩 샀습니다. 이렇게 효성이 지극한 김총각이었지만 늘 고기는 못 사고 생선만 사다 올리는 게 마음에 걸리는구나. 내가 돈이 넉넉치 못해서 그런 것이니 부모님께 죄송스럽기만 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김총각은 늘 하던 대로 그동안 해두었던 나무를 지게에 지고 장으로 나갔습니다. 웬일인지 그날은 나무를 사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아침 일찍 나왔지만 점심때가 지나도록 나무를 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거 큰일이네. 이 나무를 못 팔면 양식을 살 수 없는데 아버지 어머니 밥상에 올려드릴 생선은 또 뭐로 사지? 김총각이 혼잣말을 하면서 걱정에 걱정을 했습니다. 시간은 흐르고 흘러 해님은 서쪽 하늘에 간빛 노을을 풀어놓았지요. 그때까지도 한 지게를 지고 나온 나무는 하나도 팔지 못했습니다. 아 이를 어쩐담 양식도 못 사고 생선도 못 김총각은 발을 동동 구르며 누가 나무를 사러 오지 않나 하고 두리번 두리번 거렸습니다. 그렇게 저녁때가 다 되었을 무렵입니다. 김총각 아직 있었구먼 잘됐네. 밤나무 꿀 부잣집에서 일하는 조서방이 나무를 사러 왔습니다. 나무도 필요한 만큼 있으니 정말 잘됐구먼. 조서방은 김총각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아저씨 계산이 틀리셨네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저는 이거면 됐습니다. 나머지는 갖고 가세요. 마음 시착한 김총각이 돈을 돌려주려고 하자 허허허 하고 웃고 난 조서방이 말랬습니다. 우리 아시마님께서 곧 아기를 낳으실 걸세 그래서 이 나무로 그 준비를 할 것이네. 노마님께서 이러셨지 그런 기쁜 일에 쓸 나무이니 값을 후하게 주고 사오라고. 자 그러니 받아 두게나. 조서방이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김총각 얼굴에는 보름 딸님처럼 환하게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돈을 많이 벌었으니 잘됐네. 오늘에서야 드디어 부모님께 늘 사다드리던 생선 대신 고기를 사다드릴 수 있게 되었구나. 배가 고픈 것도 있고 김총각 은 고기집으로 부리나케 달려가 소고기를 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김총각의 발걸음은 팔랑팔랑 날아가는 나비처럼 가벼웠지요. 하지만 워낙 늦게서야 나무를 팔았기 때문에 금방 날이 저물고 말았습니다. 까만 밤하늘에는 총총총 눈을 뜬 별림들이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김총각은 높은 고개를 숨을 헐떡이면서 올라왔습니다. 아휴 힘들다. 고갯마루에 올라왔으니 좀 쉬었다 가자. 이마에 송송 맺힌 땀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옷소매로 땀을 닦은 김총각은 어깨에 맨 지게를 내려놓고 길가 바위에 앉아 쉬었어요. 바로 그때 였습니다. 어디선가 갑자기 까마귀가 나타났습니다. 날도 어두운데 웬 까마귀일까 김총각이 이렇게 혼잣말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까마귀가 손살같이 달려들어 김총각 지게에 놓인 소고기를 획 채워 달아놨어요. 안 돼 그건 우리 부모님 밥상에 올릴 거야. 안 돼 이리 가져와. 김총각은 얼른 지게를 메고 따라가면서 안타깝게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까마귀는 헐헐 날아가 어느새 멀리 멀리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나쁜 까마귀야 어떻게 마련한 소고기인데 내가 여기서 쉬는 게 아니었어 어서 빨리 집에 가야 했는데 까마귀 탓이 아니야 이건 다 내 탓이야 긴 한숨을 몰아 내쉰 김총각은 지게를 메고 고개를 내려왔습니다. 두 어깨가 축 처진 김총각은 터벅 터벅 걸어서 집으로 돌아왔지요. 마침 어머니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 이 냄새는? 그 냄새는 부엌에서 솔솔 풍겨 나오고 있었어요. 김총각이 부엌으로 가보니 어머니가 저녁상을 차려놓고 소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그래 아주 시간을 잘 맞춰 왔구나. 어여 손 씻고 이 밥상 들여가거라. 난 이 소고기를 마저 구워서 들어갈 테니. 어머니 그 소고기는 어디서 났어요? 김총각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었어. 저녁때가 다 되어 가는데. 네가 돌아오지 않아 마당에서 서성이고 있었지. 그런데 어디선가 까마귀가 날아온 거야. 그러더니 퇴마루에 뭔가를 툭 떨어뜨리고 가지 않겠니? 그래서 얼른 퇴마루로 가서 살펴보았지. 그랬더니 글쎄 그게 소고기 덩어리지 뭐니. 그리고 너는 저녁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딱 맞춰 들어왔고 얘야 앞으로 우리 집에 좋은 일이 많이 많이 생길 것 같구나. 아 그랬군요. 어머니 말을 다 들은 김총각이 고개를 끄덕 끄덕 거렸습니다. 그래 까마귀가 내 마음을 읽었구나. 날 쉬게 하고 그 대신에 자기가 소고기를 어머니한테 빨리 갖다 준 거구나. 까마귀야 고맙다. 이렇게 생각한 김총각이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라고는 오늘 겪은 일을 어머니에게 모두 다 이야기했지요. 어머니 사실은 오늘 나무를 좋은 값에 팔았어요. 그래서 소고기를 샀지요. 그리고 고갯마루에 올라 땀을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일이 있은 뒤에 김총각은 마음 쉬고 아가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들딸 많이 낳고 부모님과 오순도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한석봉 이야기 석봉이라는 호로 더 유명한 한호는 홀 홀 홀 어머니 밑에서 매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떡 장수인 어머니는 학비를 충분히 대주지 못했어요. 더욱이 석봉은 서예를 매우 좋아했는데 종이와 붓을 감당할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집과 50리나 떨어진 곳에서 공부하던 석봉은 뒤통산에 올랐습니다. 또 종이와 먹이 떨어져서 그것을 사달라는 편지를 쓰려다가 고향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멀리 아지랑이가 아른거리는 고개 넘어 하늘에 어머니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자신을 공부시키느라 가진 품파리와 떡 장사를 하는 어머니 생각에 마음이 짜냈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나 공부하는 것만도 고마운데 종이며 붓이랑 사달라는 편지를 쓸 마음은 어디론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싱그러운 바람이 한 차례 몸을 훑고 지나갔어요. 참나무 굴밤나무 후방 나무들이 푸른 잎사귀를 매달고 바람에 사분거렸습니다. 넓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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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나뭇잎을 보자 석봉은 그게 문득 화선지처럼 보였어요. 그렇지 종이 대신 나뭇잎에다 글씨 연습을 하면 되겠구나. 석봉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는 서당 공부가 끝나는 대로 뒷동산으로 가서 신나게 붓을 휘둘렀어요. 아무리 글씨를 써도 동산의 나뭇잎은 다 달지 않았습니다. 이제 비싼 종이 따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찬바람이 불자 나뭇잎들은 누렇게 시들어 떨어져 버렸어요. 아무리 써도 달지 않는 종이는 없을까. 어느 날 석봉은 시내가에 앉아 높고 푸른 하늘을 쳐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저 넓은 하늘을 화선지로 삼아 글씨를 마음껏 써본다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았어요. 하늘을 보던 석봉은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때 햇살에 반짝이는 너럭바위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 천년이 넘도록 변함없는 저 바위는 아무리 글씨를 써도 닳지 않겠지. 석봉은 붓을 꺼내 너럭바위에다 글씨 연습을 했습니다. 바위에 물을 묻혀 쓰면 햇볕이 금세 물기를 말려버렸어요. 시내가에는 너럭바위가 많았고 석봉은 벼루와 먹이 없어도 마음껏 서예 연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예를 익힌 석봉이 설을 맞아 집으로 왔습니다. 석봉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어머니께 뽐내고 싶었어요. 이미 서당에서는 명필이 될 제목으로 인정을 받은 그였습니다. 어머니는 밤이 늦도록 다음날 장인에 답할 떡을 썰고 있었습니다. 석봉은 그런 어머니 앞에서 한껏 품새를 잡고는 글씨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때 한 줄기 바람이 문틈으로 들이닥쳐 촛불이 꺼졌습니다. 석봉은 서둘러 촛불을 다시 켜려 했지요. 그때 어머니의 엄한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울려 나왔습니다. 관두어라 이대로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글씨를 써서 누가 제대로 했는지 비교해 보도록 하자. 석봉은 손이 떨렸습니다. 그저 종이만 희끄무레 하게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서 글씨를 쓰려니 붓이 제대로 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니는 밝을 때와 마찬가지로 경쾌한 소리를 내며 떡을 썰었어요. 석봉도 용기를 내어 어둠 속에서 붓을 휘둘렀습니다. 자 보아라 어머니가 촛불을 켜고 말했습니다. 석봉이 쓴 글씨는 삐뚤빼뚤 할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먹물이 뚝뚝 떨어져 있었어요. 반면에 어머니가 싼 떡은 크기도 똑같고 가지런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자만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 후 석봉은 더욱 피눈물 나는 수련을 계속 했습니다. 그리하여 스물다섯 살에 진사시험에 합격했지요. 하지만 집안이 보잘것 없고 가난한 탓에 별다른 벼슬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글씨를 잘 쓰는 게 알려져 사자관으로 벼슬살이를 하게 되었어요. 석봉이 사신을 따라 명나라 수도인 북경에 갔을 때였습니다. 마침 북경에는 서예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부자는 명필을 초대하여 잔치를 열기도 하고 명필이 쓴 글씨는 많은 돈을 주고 사모았습니다. 하루는 그가 명나라의 명필들과 조선의 사신들을 초대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누가 이 황금 걸개에 걸맞는 글씨를 써보시겠소. 흡족한 글씨를 새겨준다면 내가 큰 상을 줄이다. 잔치 야웅이 무리익자 부자가 커다란 걸개를 자랑스레 펼치고 말했습니다. 최고급 비단의 금치를 한 걸개는 아무 그림이나 글씨가 없어도 찬란하기 그지 없었지요. 어설픈 솜씨로 손을 댔다가는 걸개를 망치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런 탓에 아무도 선뜻 그 걸개에 글씨를 쓰겠다고 나서지 않았어요? 내가 한번 해보겠소.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석봉이 불쑥 일어섰습니다. 이 사람아 참깨 자네가 아무리 필체가 뛰어난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명나라야 자치의 실수에 다가는 나라 망신이란 말일세. 사신들이 말렸지만 석봉은 듣지 않았습니다. 석봉은 붓을 들고 금칠이 된 걸개 앞에서 어떤 내용을 어떤 필체로 써야 할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숭어도 안 뛰는데 망둥이가 먼저 뛰네. 중국의 한 서예가가 붓을 들고 선 석봉을 보고 빈정거렸습니다. 둘러섰던 기생들이 까르르 웃었어요. 여기저기서 조롱하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란스러움에 석봉의 붓이 약간 흔들렸지요. 그 바람에 먹물이 걸개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짓인가. 금칠이 된 걸개가 망가졌다고 생각한 보자가 펄펄 뛰었지요. 석봉은 조용히 눈을 감고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촛불이 꺼진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똑같은 크기의 떡을 썰던 어머니만큼 되려고 얼마나 피 땀어린 연습을 했던가. 또 글씨를 써서 날려보낸 나뭇잎이 얼마이며 햇살에 곧 말라버리는 돌판에 쓴 글씨는 대체 얼마였던가. 이런 생각을 하자 석봉은 자신감이 불끈 솟았습니다. 여기에 먹물방울이 떨어진 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글씨를 쓸 자리를 미리 정한 것입니다. 석봉이 여유있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먹물을 찍은 다음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붓을 휘둘렀지요. 모든 글씨가 하나로 이어진 초설을 쓰기로 한 것입니다. 석봉의 글씨는 비온 뒤 물살이 계곡을 감고 돌듯 그러다가 폭포를 만나 우르르 쾅쾅 소리를 내며 떨어지듯 힘찼습니다. 석봉이 실수로 흘렸던 먹물방울들은 석봉의 붓이 지나가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한 마리 용이 구름을 꿰뚫고 하늘로 올라가 힘찬 필체가 아로 새겨졌습니다. 왕휘지가 다시 태어났어 사람들은 석봉의 솜씨를 중국 역사를 통틀어 으뜸으로 쳐주는 서예가 왕휘지와 비교할 만하다며 놀라워 했습니다. 성난 성난 사자가 먹이를 덮치듯 목마른 말이 강으로 뛰어드는 듯하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명필들은 석봉의 글씨에 실린 기운을 보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걸개의 주인은 크게 고마워하며 석봉에게 상을 주었지요. 같이 간 사신들이 그 덕에 일을 쉽게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석봉의 솜씨는 여러 나라로 알려졌어요. 중국과 일본에서는 석봉의 글씨를 구하려고 돈을 싸들고 찾아왔습니다. 선조 임금도 석봉의 글씨를 좋아하여 그의 작품을 늘 방에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석봉에게 정사품에 해당하는 가평 군수별수를 내렸습니다. 석봉의 삶은 몰라보게 달라졌지요. 전국 각지에서 석봉에게 서예를 배우려는 선비들이 찾아왔습니다. 돈과 보석으로 글씨를 사려는 사람들도 줄을 이었지요. 창골 서당의 어린아이도 석봉의 이름을 알 정도였습니다. 석봉은 저도 모르게 우쭐해졌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뽕을 위에 홀로 올라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석봉은 친구 집에 가는 길에 시장통을 지나게 되었어요. 시장통 끝에는 높은 누각이 있었는데 한 중 늙은이 장사치가 장사는 하지 않고 보따리를 들고 누각으로 올라갔습니다. 점심을 먹고 졸음이 밀려오니 한숨 자려는 참인 듯 했어요. 아저씨 기름장수 아저씨 중 늙은이 장사치가 막 누각에 들어 누워 자려고 하는데 한 아이가 달려와 소리쳤습니다. 왜 그러느냐 장사치는 귀찮은 듯 누각 아래를 내려다보며 물었지요. 참기름 한 병 주세요. 얼마나 다섯 양어치요. 엽전을 이리 던져라. 아이는 엽전을 누각 위로 던졌습니다. 장사치는 익숙한 솜씨로 엽전을 받아 챙겼지요. 그러고도 장사치는 누각에서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호리병을 들고 내려다보며 아이한테 이렇게 소리칠 뿐이었어요. 그 기둥 한 발 앞에 병을 놓고 물러서라. 그 다음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름 장수가 누각 위에서 호리병을 기울였어요. 그러자 가는 기름 줄기가 아래로 뻗어 나왔습니다. 조영번이 설마 석봉은 놀란 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새길이나 되는 누각 위에서 쏟아진 참기름은 아래에 놓인 작은 병으로 소르르 빨려 들어갔지요. 녹아기의 호리병과 아래에 놓은 작은 병이 마치 줄로 이어진 듯 했습니다. 바람이 불자 장사치는 기름병을 조금 옮겼습니다. 기름 줄기는 흔들리면서도 작은 병 속으로 잘도 빨려 들어갔지요. 됐다. 다음에 또 오너라. 다섯 양어치의 참기름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아이의 병에 따라준 장사치는 호리병 마개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벌렁 들어 누워 낮잠을 청했지요. 그 광경을 보고 석봉은 큰 깨우침을 얻었습니다. 내가 비록 병필로 이름은 높으나 저 기름장수의 수준을 이르려면 아직 멀었다. 어려서는 어머니와 훈장님께 배우고 또 나뭇잎과 돌판과 하늘과 구름에게 배우고 이렇듯 시장의 기름장수에게 까지 배우니 온 세상에 나의 스승 아닌 것이 없구나. 석봉은 발길을 돌려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만에 빠졌던 마음을 돌이켜 더욱 열심히 글씨를 썼답니다. 호랑이의 효도 옛날 옛적 어느 산골에 나무꾼이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을 일찌감치 먹고 집을 나선 나무꾼은 산으로 가서 열심히 나무를 했어요. 어느새 나무 한 짐을 한 나무꾼은 땀 좀 식히고 내려가자 하고는 바위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호랑이가 노려보면서 나무꾼에게 달려왔습니다. 어떡하지 숨을 데도 없고 이거 꼼짝없이 호랑이한테 잡아먹히게 되었구나. 나무꾼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래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산다고 했겠다. 나무꾼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러자 기가 막힌 꾀가 모락모락 피어나는 것이었어요. 나무꾼은 호랑이가 덤벼들기 전에 넙죽 엎드렸습니다. 형님 그동안 어디 계셨어요? 형님을 얼마나 찾았는데 이제야 만났군요. 반가워요 형님. 나무꾼은 닭똥같은 눈물까지 뚝뚝 흘렸습니다. 나무꾼을 잡아먹으려다 형님이라는 소리를 들은 호랑이는 깜짝 놀라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라? 내가 형님? 그런다고 배고픈 내가 널 안 잡아먹을 줄 알아? 그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꼬르륵 하고 호랑이 뱃속에서 배꼽 시계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나무꾼을 보고 입맛을 쩝쩝 다신 호랑이는 입을 쩝 벌리고 덤벼들려고 했어요. 그래도 나무꾼은 꼼짝 않고 말했습니다. 형님 그런 말을 하시니까 섭섭하네요. 이 깊은 산속 어딘가에 형님이 살고 계시다는 걸 어머니한테 들어서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거짓말 말아 넌 사람이고 나는 호랑이인데 어째서 내가 네 형이 될 수 있단 말이냐 호랑이는 다시 입을 쫙 벌리고 또 덤벼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은 식 웃고 말했지요. 의심을 하시는 건 당연해요. 어머니도 형님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말했어요. 형님이 어릴 때 산에 가셨다가 돌아오지 않아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 어머니는 애를 태우고 있었어요. 그런데 얼마 후 어머니 꿈에 형님이 나타나셨대요. 호랑이가 되어서 말입니다. 호랑이가 된 형님은 우리 집을 바라보며 슬피 우시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산에서 호랑이를 만나면 형님이라고 부르고 이 사실을 알려주라고 했어요. 그런 형님을 오늘 만나니 너무너무 기쁩니다. 너무 기뻐서 눈물까지 나네요. 나무꾼은 다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이거 참 알 수 없군. 정말이야 거짓말이야. 이렇게 생각한 호랑이가 고개를 갸우뚱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날 보면 무서워서 손살같이 도망가는데 이 나무꾼은 반갑다고 눈물까지 흘리니 정말 알 수 없군. 호랑이는 나무꾼이 냉게에 점점 더 깊이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나를 잃어버리고 어머니가 눈물을 얼마나 많이 흘리셨을까 두 눈을 껌벅 껌벅 하면서 생각하던 호랑이는 갑자기 슬퍼졌습니다. 호랑이는 울먹이면서 말했어요. 내가 내 아우라니 정말 기쁘구나. 그런데 나는 호랑이라서 집에 갈 수도 없고 어머니를 뵐 수도 없구나. 그래서 내 마음도 무척 아프다. 그러니 아우가 가서 어머니에게 나는 잘 있더라고 말씀드려라. 그리고 나 대신 어머니를 정성껏 잘 모시거라. 호랑이가 닭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는 것을 본 나무꾼도 닭똥같은 눈물을 똑같이 뚝뚝 흘리며 말했습니다. 형님 저랑 같이 가세요. 어머니도 형님을 보면 무척 기뻐하실 거예요. 나무꾼은 호랑이 아빠를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우야 나도 어머니를 무척 뵙고 싶다. 하지만 호랑이가 된 몸으로 마을로 내려갈 수가 없구나. 그러니 보름에 한 번씩 한밤중에 찾아가겠다. 그때마다 멧돼지를 잡아 뒷곁에다 던져놓고 갈 테니 내가 다녀간 줄 알고 아우는 어머니와 잘 먹고 지내거라. 목이 메어 호랑이는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쓱쓱 닦은 나무꾼이 말했어요. 알겠어요 형님 그럼 몸 조심하세요 저도 가끔 찾아올게요. 이렇게 꾀를 달 써서 나무꾼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이었어요. 나무꾼이 아침에 일어나서 뒷곁에 가보니 죽은 멧돼지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니 이 멧돼지는 아 그래 그 호랑이가 약속한 대로 멧돼지를 잡아서 갖다 놓은 거로구나. 그 뒤부터 호랑이는 보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멧돼지를 뒷곁에 갖다 놓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마운 호랑이지요? 그렇구나 멧돼지 고기가 참 맛있구나. 그 다음에 나무꾼의 어머니는 병이 들어 시름시름 알타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뒤로는 이상하게도 호랑이가 뒷곁에 멧돼지를 갖다 놓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나무꾼이 산으로 나무를 하러 가다가 호랑이 새끼 세 마리를 만났어요. 그런데 새끼 호랑이들의 꼬리에 무엇이 메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배 헝거 피었어요. 거참 이상하네. 나무꾼은 너무 궁금해서 새끼 호랑이에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왜 꼬리에 배 헝거 풀맸니? 우리 할머니는 아저씨처럼 사람이셨대요. 그래서 할머니를 위해 보름에 한 번씩 우리 아버지가 멧돼지를 잡아서 갖다 드렸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가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그 뒤부터 아버지는 너무 슬퍼하면서 굴 속에서 잡숫지도 않고 울기만 하다가 할머니를 따라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꼬리에 배연거풀 맺고 슬퍼하는 거예요. 나무꾼은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가슴이 아팠습니다. 호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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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 형님이라고 속이고 멧돼지 고기를 얻어먹은 것도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걸 슬퍼하다가 죽었다니. 호랑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나를 용서해라. 나무꾼은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아 가슴을 퍽 치며 엉엉 울었답니다. 미련한 두꺼비 퍽퍽 치며 엉엉 울었답니다. 미련한 두꺼비 옛날에 두꺼비가 작은 개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놈 발도 참 많이 달렸구나. 어디 발을 하나하나 떼어 먹어볼까. 그러자 죽은 채 하고 있던 개는 다급해졌어요. 어떻게 도망갈 방법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좋은 꾀를 떠올렸습니다. 그래 두꺼비야 제발 발 좀 떼어 먹어주렴. 나는 발이 너무 많아서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 내 발을 떼어 먹으면 나는 그만큼 몸이 가벼워질 거야. 이 녀석 봐라 몸이 가벼워지게 발을 떼어 먹어 달라고? 내 녀석을 편하게 해줄 수는 없지. 내 놈을 숯불에다 구워 먹어야 겠구나. 좋아 좋아 그렇지 않아도 추워서 혼났어. 어서 나를 저 따뜻한 숯불 위에 얹어 다오. 뭐라고? 그것도 싫다. 옳지. 간장에 졸여서 게장을 담가 먹어야 겠다. 고마워. 그렇지 않아도 짭짤한 게 먹고 싶었는데 간장에 넣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 두꺼비는 약이 올라 팔짝 팔짝 뛰었습니다. 얄미운 뇌놈을 물속에다 던져야 겠다. 이런 어리석은 두꺼비를 봤나요? 개는 원래 물속에서 사는 동물인데 혼내준다면서 물속으로 던져버리겠다니요. 개는 신이 났지만 시체미를 뚝 떼고 말했습니다. 제발 그것만은 참아줘. 나는 물속에서 살지를 못한단다. 그러자 두꺼비는 인정사정 없이 개를 집어던졌습니다. 물속에 퐁당 빠진 개는 하하하 하고 웃음을 터뜨렸어요. 시원하다 역시 물속이 좋구나 미련한 두꺼비야 나를 고향으로 보내줘서 고맙다. 개는 그렇게 집게발을 흔들며 물속으로 사라졌답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한석봉 이야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들어온 이야기지요. 여러가지 일화를 통해 자만심에 빠졌던 한석봉이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사람의 삶의 완성이란 없습니다. 특히 학몽과 예술에는 끝도 최고도 없지요. 높은 위치에 오른 사람이 그것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깨달음을 얻은 한석봉은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고 평생 배우는 자세로 글을 썼다고 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